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요즘입니다. 쇼핑도, 회의도, 일도. 하지만 만약 인터넷 환경이 없다면 어떡하죠? 등촌 3동 주민센터 4층. 이곳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영상 카페가 있습니다. 아늑한 공간 안에는 웹캠과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는데요. 웹캠을 이용해 영상회의나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간단한 재택근무도 가능하답니다.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예약만 해주시면 됩니다. 한 번 이용할 때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유의해주세요. 강서구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눈치 채셨겠지만 등촌 3동 주민센터 4층은 등촌지역정보센터 전산교육장입니다. 전산교육장에서는 다양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. 디지털 영상 카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.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주세요. 안녕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